래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.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.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0세겔이다.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.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5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.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.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.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.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주어라.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.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.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.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.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.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.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.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에 값을 정하여라.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.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.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.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.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. 보리씨 한 호매를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3갤량 될 것이다.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.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.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.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.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.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.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발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 수 없다.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.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.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.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.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.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에서 다른 무게로 계산하되 20개라를 한 세갤로 하라.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.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.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 수 있다.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.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.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바치될 수도 있다.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 수 없다.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.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.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.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.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.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살아.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.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. 소떼나 양떼의 주인은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.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.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 짐승들은 다시 살 수 없게 된다.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.